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간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해드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굴산사지의 단간이에요 우리나라 종교문화와 관계돼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종교들은 외래에서 대부분 다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본토에서는 사라지고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전에 들어온 것은 중앙아시아 계열의 샤머니즘 전통이에요 단군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원래 탱그리 이래가지고 중앙아시아의 무당을 나타내는 겁니다 샤머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으로는 재단의 임금 이래가지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제 사제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 옛날에 청동기 사회에서는 거울을 이렇게 동경을 하나 딱 배에다 이렇게 달고 가슴에다가 달고 그러면 번쩍번쩍하니까 그래서 거울, 방울, 칼 이렇게 삼종신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 하나 달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팡이 위에는 방울이 하나 달려있고 방울이 하나 달려있고 그다음에 칼 그러한 것들을 지금까지도 전수받고 있는 게 무당입니다 칼춤 추고 방울 입고 거울 입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당들은 그렇게 중앙아시아 샤머니즘부터 내려오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강력한 더 재미있는 거는 중앙아시아에는 지금 샤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샤머니 되면 거의 인간문화재 지정받아야 될 정도로 그쪽은 전멸했습니다 근데 이쪽은 또 굉장히 많고 이게 샤머니즘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유교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에 유교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96년도에인가 중국의 증자, 공자, 손자인 자사의 선생인 증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무덤, 자사의 무덤 굉장히 다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유교에서는 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무덤 찾으러 갔을 때도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길 뭐 하러 갑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 뭐 하러 갑니까? 뭐 한다고? 외국에서까지 와가지고? 이런 식 반응들을 보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유교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관점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는 선종이고 그중에서 조개종이에요 임재종 계열의 조개종입니다 조개종 안에 임재종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육조해릉스님이 아시는 분, 이건 복잡하니까 그냥 간산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육조해릉스님이 조개산 보림사라고 하는 절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 이름을 따서 조개산이니까 조개종 이러는 거예요 조개종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서산대사 하면 그게 서산의 산일까? 서산대사요 별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다 별게 아니에요 서산이 어디지? 서산이 어딜까? 충청도요 서산대사가 충청도에 살 일은 없고 남산은 어디입니까? 수도 남쪽에 있으면 남산이에요 그래서 서울 남산, 경주 남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원래는 중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국의 장안 남쪽에 남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남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개나 거리나 다 남산이 아니고 원래는 수도 남쪽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남산, 경주 남산이 유명한 거고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서산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기준되는 지역이 있어야 동서가 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서산에서의 서산이 원래는 묘왕산이거든요 묘왕산인데 그게 개성 개성 중심으로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성도 수도였었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이름을 따서 뭐 많이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죠 천태산에서 중국 천태산을 시작하면 그게 천태종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전 이름을 따면 화엄종 이런 식으로 화엄경을 따면 화엄종 산 이름을 따거나 안 그러면 경전 이름을 따거나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조개종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개종도 사실 중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에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이 딱 들어오면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딱 묵수하는 잘 지키는 뭐 이런 전통도 있어요 유교도 성리학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 유교가 별로 없지만 성리학은 중국에서 불과 얼마 못했습니다 주자학이라고 하는 거 그 뒤에 명나라 때 왕양명이 양명학을 일으키면서 양명학으로 판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명학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명학도 2단으로 몰아붙이고 꼭 주자학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자하고 글자 하나만 잘못 해석을 해도 무슨 뭐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사약을 매기고 지금 왜 그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지금 나오는 이 당간지주 문화가 그 중앙아시아 샤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샤몬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당간지주 중에서 가장 남성적인 당간지주라고 하는 굴산사지 굴산사지 굴산사 압니까? 범일국사 범일국사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세계무용유산에 들어간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울산의 처용 그 다음에 처용무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강릉의 단오제 단오제 들어봤어요? 5월 5일 단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명절도 우리나라 명절은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땡명절 홀수 땡명절 그 다음에 보름 명절 그렇게 놓는 거예요 홀수 땡명절이 뭐냐면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9월 9일은 중양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두 번 겹쳤다 왜? 주역에서는 구라는 숫자를 양이라고 봐요 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중양 양이 거듭됐다 중양절 이렇게 그게 기본 명절이에요 기본 명절 그 다음에 보름 명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월 대보름 그 다음에 또 언제 보름이 있어요? 6월 보름 유두 유두 그게 유두는 어떤 명절이냐면 잘 모르시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다가 목욕하고 머리 감는 거예요 그게 추수하기 전에 경건하게 재개하는 겁니다 재개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양기가 충만한 물에다가 재개해서 부정을 털고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유두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유두 밀떡 먹는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달아달아 갈 때 달 타령 할 때 그 유두요 그게 유두요 그 다음에 7월 백중 7월 보름 7월 보름 백중 백종 12월을 전체로 보면 중간에 있다고 해서 백중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100가지 종류의 과일이 읽는다고 해서 오곡백가가 읽는다고 해서 백종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절에서는 우란분절이라고도 하고 7월 보름에 곡식이 다 여물어요 여물어요 지금 요즘 제주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8월 보름에 햇살이 막 나오고 이런 거지 예전에 8월 보름에 그렇게 햇살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7월 보름에 왜 그럴까 7월 보름에 뭐가 나올까 나온다고 해서 백종이라고 할까 백가지 종류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뭐가 나오죠 우리나라는 땅이 작아가지고 이게 계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요 그게 7월 보름이 우리 한가위택인데도 있고 8월 보름이 한가위택인데도 있어요 땅이 넓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걔네는 걔네 기준에는 7월 보름도 되고 8월 보름도 되는 거예요 추석 감사절이 일종의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7월 보름 명절도 있고 8월 보름 명절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름 명절도 있고 그 다음에 홀수 홀수가 겹치는 게 명절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들은 양기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상스러운 기운이 있기 때문에 홀수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중첩됐을 때 땡 잡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땡이에요 땡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사와 관계돼서는 보름 명절이 있는 거고 보름 관계되는 명절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오제 때 단오제 때 강릉 단오제가 세계 무형 유산입니다 그런데 그 강릉 단오제에 주신이 있어요 주신이 주신이 그게 범일국사입니다 굴산산문을 열었던 범일국사 그 스님이 계셨던 절이 이 절이에요 이 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의 단관지주 가장 남성적이고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여기 한 삼 분의 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사람 키가 이건 분황사 분황사 단관지주 앞쪽에 황룡사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황룡사 단관지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황사 단관지주 깎아 놓은 게 좋은가요 이렇게 남성적인 게 좋은가요 사진으로 보면 깎아 놓은 게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직접 가서 보면요 이 포스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안 다듬어 놓은 상태에서 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이 강렬함이라는 거는 대단해요 이런 거 이것도 내나 깎아 놓은 저기 어디야 저 부석사 의상대사 계셨던 부석사 단관지주 철단관 내나 이렇게 쓰였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중간에 나무로 다가 놓으면 목단관이 되고 돌로 다가 놓으면 석단관이 되고 그래요 어떤 게 만들기가 제일 좋을까요 나무가 제일 편했겠죠 그런데 나무가 저렇게 긴 나무가 하나로 탁 한다는 게 쉬운가요 안 되면 중간에 중간을 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때 핀 하나 꽂고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요 그런데 나무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새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면 단점이 뭐냐면 썩죠 썩죠 그죠 뭐 그거 어쩔 수 없겠지 쇠로 만들면 일단 더 오래가죠 그런데 왜 쇠로 만든 게 많이 안 남아 있냐면 쇠는 예전에는 이게 다 현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에서 관리를 절이 힘이 강할 때는 이런 걸 지켜낼 수 있겠죠 하지만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이제 뜯어가는 거죠 이게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대나무 같이 이렇게 한 덩어리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겨져 있어요 끊겨져 있어요 전체가 이렇게 보면 하나가 연결된 게 아니고 이렇게 끊겨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하나를 통으로 못 뽑으니까 요즘이야 기술이 좋으니까 통으로 쭉 뽑으면 되지만 예전에는 저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하나 만들고 또 올려가지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로 만드는 거 돌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돌도 깨졌네 중간에 이런 건 왜 깨졌을까 저런 게 아마 벼락 이런 거와 관계될 거예요 벼락을 맞고 이렇게 중국에 중국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당간 저렇게 이제 용도들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승덕 승덕이라고 아십니까 중국에 여기가 어디냐면 열화예요 열화 열화 열화합니까? 모르고 그냥 어 한 것 같은데 박지원의 열화일기에 나오는 그 열화예요 그 열화 그게 밑에서 물이 뜨거운 물 나온다고 해서 온천같이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온다 열화거든요 거기에 중국의 황제들이 옛날에 피서를 갔었어요 북경의 자금성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자금성의 특징 중의 하나는 나무가 없다는 거 자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숨을까 봐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더 더워요 청나라 황제들은 만주족 그 사람들은 약간 추운데 살았었거든요 만주에 살았으니까 더운데서 못 견디는 거지 한족들은 계속 대대선선 더운데서 산 사람들은 체질이 또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족들은 관계가 없는데 만주족들은 아유 이거 더워 그렇지 않겠어요? 인도 사람들은 영상 5도에 얼어 죽어요 그런 게 해외 토피에 나오거든요 물론 영상 5도인데 우리나라 영상 5도보다는 좀 더 춥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수분이 많아가지고 습도가 높으니까 더 추워요 이게 체감온도는 더 추운데 그래도 영상 5도에 얼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얼어 죽는 게 더위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체질이 추운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만주족 황제들이 여기로 피서를 가요 그래서 열하의 피서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 청나라 때 불교가 번성했기 때문에 그때는 라마교,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가 번성했기 때문에 티베트 사찰들을 이렇게 다 모사해놓은 게 있습니다 포탈라궁, 달라이라마가 지금 예전에 계셨던 티베트의 포탈라궁도 여기에 그대로 모사가 돼 있어요 똑같이 건축을, 똑같지는 않아요 가보면 그런데 자기네들은 똑같이 한다고 했었던 그런 유적들이 있어요 그걸 외팔묘라고 합니다 여덟 개의 큰 사찰들 그 중에 하나 당을 세워놓는 이런 모습 이거 오대산인데 여기는 쌍으로다가 당간을 이렇게 당을 쌍으로 세웠어요 당을 쌍으로, 쌍으로 세웠죠 초대같이 양쪽에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당간을 두 개 세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 세워요 그래서 이게 두 개래서 좌우 당간이라고 했는지 안 그러면 당간 지주가 양쪽이 똑같이 생겨서 좌우 당간이라고 하는지 이게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징이 외당간이에요 외당간 쌍당간이 아니고 중국은 이렇게 쌍당간이 있습니다 국기본과에서 생겼잖아요 양쪽에 딱 깃발 올리고 깃발 올린 거가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솟대예요? 솟대하고 장승 솟대하고 장승 앞에 장승이 있고 그렇죠 왼쪽에 장승 오른쪽에 솟대 솟대가 뭔지 아시죠? 위에다가 기러기 같은 거 하나 꽂아 놓고 이렇게 짝대기로 그렇죠? 저게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솟대가 뭐냐면 결국 저 당간이 되는 거예요 당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중학교 역사체인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소도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소도라는 게 옛날에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책에 지금도 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이제 조금 오락가락 하는 건 불리하면 교과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데 그런 거는 그냥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원래 삼국지위 동의전에 보면 나와요 소도라는 데가 있고 거기는 신성지역이고 제사를 지내는 신성지역이고 그쪽으로 범죄자가 도망가도 잡을 수가 없다더라 이렇게 성역인 거예요 뭔가 성역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앞에 세우는 표찰이 일종의 솟대예요 솟대예요 중앙아시아는 이렇게 평야지대로 이렇게 쭉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게 마땅한 게 없습니다 거기서 뛰어노는 걸로 대단한 게 사슴 사슴 그 다음에 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걔네들의 어떤 신성한 상징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오죠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게 이제 사슴 사슴 뿔이 사슴 뿔이 바뀐 게 신라 왕관입니다 금관 이게 나무고 나무고 이거는 나무예요 중앙아시아에 보면 큰 나무들이 있거든요 나무가 있고 보통 신라와 금관을 날출자가 세 개가 있고 이 옆에 보면 사슴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슴 뿔이 나와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돌려 있는 아 진짜요? 그리고 서봉총 금관 서봉총에서 발견된 금관 같은 경우는 이쪽 위에 새도 한 마리 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선덕여왕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보면 왕이 이렇게 왕관을 쓰고 나오는 대목이 나오는데 불교가 본격화되면서는 이 금관은 쓰지 않습니다 저거는 샤머니즘 전통이고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가 이제 보편화되면 저런 금관 착용하지 않습니다 점점 바뀌는 거예요 저건 샤머니즘에서 지금 중앙아시아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이렇게 화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샤먼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 이렇게 나무가 있고 중간에 나무 있고 금으로 만들어요 중간에 나무 같은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양옆에 사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떼라는 거는 그렇게 신성한 곳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찰이에요 표찰, 표찰 그리고 삼국지 위 동의전에 보면 그 소도 나오는 대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나옵니다 소도 앞에 큰 나무를 세우고 잎 대목 큰 나무를 세우고 큰 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 북 같은 걸 달았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불교하고 비슷하다 이게 되게 재밌는 구절이에요 불교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불교 쪽으로 이게 샤머니즘에서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게 그리고 원래는 북 같은 걸 달았구나 왜냐하면 예전에 무가 같은 거 할 때 무가가 뭐냐면 무속에서 이렇게 살풀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북도 치고 하거든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소떼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원래는 이게 중앙아시아 샤머니에서부터 유래된 거고 그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뒤에 신성한 공간이 존재한다 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불교에 부처님이 계시는 데는 신성한 곳이니까 이 두 가지가 섞이면서 불교에도 이 단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신성 지역이라는 의미를 차용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흔히 쓰던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기독교에서도 여호와나 야외라고 해야 될 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느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는 천 그 다음에 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은나라 때는 재고 그 다음에 주나라 때는 천이고 중국 문화예요 중국 문화에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있었으니까 애국가에서 나오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그런데 번역할 때 그냥 여호와나 야외라고 하면 이질적이니까 하느님이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라고 해서 작전을 써서 어느 정도 이상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들은 어떤 종교든지 다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걸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 가지고 한 번 원용을 해서 한 번 중간을 한 번 거쳐주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걸 표시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불교 앞에다가 절 앞에다 세운 겁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소도처럼 신성한 곳이 바로 절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무불습합이라고 합니다 무속적인 것과 불교가 이렇게 섞이기 시작했다 예전에 예전 얘기 예전 얘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무당집 앞에도 강신무 앞에 강신무가 있는 곳 앞에는 저렇게 대나무 같은 걸 세우는 거예요 대나무 같은 걸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저 새 토템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무당 얘기 이런 거 하면 재미는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나라 무당들의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어린애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탄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몸에 실릴 때 몸에 실릴 때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납니다 갑자기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마치 새처럼 뭐 이렇게 그런 부분도 좀 존재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제사 지낼 때 그거 아세요? 제사 지낼 때 신이 조상이 왔다 갔는지 잘 모른다 이러면 이렇게 쌀가루 같은 걸 해놓으면 세 발자국이 남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여기 토템이에요 뭔 세 발자국이 남겠어 근데 중앙아시아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새가 영혼을 실어서 쉽게 말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현상이 나중에 와전되면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쌀가루 같은 걸 깔아놓으면 세 발자국 표시가 난다 나긴 뭐가 나겠어 그게 그런 데서 유래돼서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유들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무당에 있는 신장대나 절에 있는 단관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불교적으로는 단관을 어디다가도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그런 걸 봤었잖아요 인도의 산치데탑 그 탑 앞에다가 인도 탑 앞에다가는 저런 깃발 같은 걸 꽂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당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됐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 쪽에서 유래된 게 맞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집에 요즘 뭐 이렇게 기념품 같은 데서 솟대 같은 거 사다가 집에 놓는 분들도 있어요 신내립니다 아니 그냥 그냥 말이 이게 원래 신장대니까 신장대니까 신장대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이게 무당할 때 무자거든요 이게 무당할 때 무자 그런데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신장대가 이어주는 거예요 이걸 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무당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춤추는 거예요 무당이 붙하면 옆에서 이렇게 춤추듯이 이렇게 그런 걸 짜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신장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신지 내려오는 어떤 통로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새를 가지고 새가 그것을 더 연결시켜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뭇까지는 너무 높이가 작잖아요 신이 거기 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를 통해서 내려와서 나무로 그게 소떼예요 그게 소떼예요 그래서 저런 거 집에 있으면 이제 약간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조금 그럴 수도 있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장안 지금 서안 서안에 가면 진시황릉이 있어요 진시황 병마용 진시황릉에는 안 가고 병마용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죠 진시황릉은 아직 발굴이 덜 돼서 지금 발굴 중이에요 지금 발굴 중이에요 그래서 진시황 병마용에 가면 거기서 사오는 건 언제나 토용을 사옵니다 흙으로 된 인형 그런데 그런 건 집에도 놓는 거 아닙니다 그건 무덤 부장품입니다 집을 무덤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사람이 기념품도 좋지만 사야 될 물건도 있고 안 사야 될 물건도 있고 집에 놔야 될 물건도 있고 안 놔야 될 물건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간 얘기가 있고 단간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강문 금강문은 정상적인 산문은 아니에요 산문은 1번이 일주문 2번이 천황문 3번이 해탈문 그런데 가끔 금강문이 있는 절도 있어요 금강문이 있는 절도 있어요 전라도 쪽에 의외로 그런 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지금 금산사 금강문 금산사 금강문 그 다음에 수덕사 금강문 그 다음에 법주사 금강문 화엄사 금강문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금강문이 있었을 때도 있어요 있었을 때도 있었었어요 실제로 나타내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석구람의 양쪽의 금강력사 보입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지금 이쪽에 해당되는 게 사천황이에요 이쪽에 둘 이쪽에 두 분 이래가지고 사천황이고 금강력사 사천황 그 다음에 부처님 이 구조를 나타내는 게 문으로 나타났을 때는 금강문이 되는 거예요 금강문 천황문 그 다음에 부처님 이렇게 금강문이라고 하는 거에 금강력사라는 게 있어요 금강력사라는 건 뭐냐면 일반 코끼리의 100만 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뭐라 그럴까 숨은 신에 해당하는 그런 역사예요 밀적금강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게 코끼리 100만 배의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게 장군 비슷한 뭐라 그럴까 보디가드?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인도의 신이고 그게 불교로 들어와가지고 불교 사원구조에서는 그게 숨은 신같이 됩니다 숨은 신 문 문지기 문지기 같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중국문화권에서의 전통적인 게 뭐냐면 뭐든지 복도 화도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처음 들어봤습니까?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도 문으로 들어온다니까 문 안 열어주면 귀신이 못 들어와 고정관념이 있어서 사람이 고정관념이 있어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꿈꿀 때 생각해보세요 꿈꿀 때 벽으로 들어갑니까? 문으로 들어가죠 귀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고정관념이 있어서 꿈이니까 벽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잖아 그죠? 꿈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벽은 안 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고정관념의 머리가 있기 때문에 꿈 속에서도 문으로 들어갈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꿈 속에서도 날아다닐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신이 된 뒤에도 그 습이 남아가지고 문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거나 나쁜 거는 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에다가 여러 방침들을 합니다 그게 입춘대기를 이런 거 입춘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써붙이는 것도 그렇고 금줄도 원래 문에다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에다가 복 들어오라고 그러면 복자 뒤집어 써가지고 뒤집어 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집 같은데 가봐 중국 사람들은 원래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로 잘 안 해요 그거를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는 박쥐 박쥐 하죠 박쥐 박쥐 있습니까? 봤습니까? 한복 한복이 기치라든가 안 그러면 노리개라든가 아니면 베개 양 옆에 이런 데 박쥐 무늬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것 같은 박쥐 무늬 있습니다 꼭 날아가는 형상으로 돼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이렇게 박쥐 박쥐가 한문으로 쓰면 복이라고 써요 그래서 복이 날아서 들어온다 이래서 그게 박쥐를 날아가는 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옛날 자개농 같은 데 보면 언제나 포도 아니면 석류 그거는 자손이 많게 라는 의미예요 자손이 많게 석류 이렇게 하면 자손이 굉장히 많잖아 그렇게 포도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식의 신앙들이 있어요 그런 식의 신앙들이 금강문은 그 금강 역사를 모신 거예요 밀적금강이라고 하는 그 금강 역사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 같은 경우는 그 금강 역사가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른 앞에 중앙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좌우로다가 나눠서게 되죠 양쪽으로 양쪽으로 나눠서게 되죠 그렇게 나눠 쓰면 두 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라형 금강이라고 하는 금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양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금강 역사는 문신이고 문을 지키는 수문신 문지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원래 사천왕은 방위신이에요 동서남북에 방위를 관장하는 원래는 캐릭터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문지키는 사람하고 방위를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역할이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요 저를 네모나 안 그러면 동그랗게 그렇게 하면 방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문은 그중에 동쪽을 쓰니까 동쪽 문 앞에 금강 역사가 있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도는 동쪽 방위를 좋아합니다 더우니까 그래요 더우니까 남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은 중국은 기온이 좀 차니까 남쪽을 남향을 좋아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그래서 완전히 이게 성향이 다른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원형 구조의 건축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이거를 변형시켜요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의 일직선 구조를 만들거든요 일직선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사천왕하고 금강 역사하고 캐릭터가 겹칩니다 둘 다 문지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쪽은 원래는 방위였는데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니까 아까 방금 석굴하면서 본 것처럼 한쪽에 사천왕이 몰려 있으니까 이게 문지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캐릭터가 겹치고 겹치다 보면 인기 없는 쪽은 죽습니다 그래서 금강 역사들이 사라지게 돼요 금강문이라는 건 이거 사라집니다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캐릭터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신만 그런 게 아니고 보살들도 그래요 보살들도 그래요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캐릭터가 딱 있습니다 딱 있습니다 그 캐릭터가 뭐냐면 불교에서는 그 캐릭터가 앞에 붙는 거예요 대비관세음보살 문수보살은 공부 공부 대지문수보살 뭐 이렇게 딱 붙는 거죠 그렇게 붙잖아요 그런 거 처음 들어봅니까 그렇게 캐릭터를 다 붙여주는데 대행보연보살 보현보살은 어떤 행동 그런데 대세지 같은 보살은 대세지도 이게 공부랑 관계되는 보살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수보살이랑 캐릭터가 겹칩니다 그런데 문수보살이 더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세지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죽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 중심신앙에서 밀려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캐릭터를 잘 잡고 그걸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인기 있는 쪽으로 싹 쏠려버려요 그건 뭐 요즘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죠 캐릭터를 잘 잡아야 되고 전략적 캐릭터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어정쩡한 캐릭터 완전히 망하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 그랬다는 거 그리고 금강이라는 것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금강 금강 어서 들어보셨어요 금강 건축자재 납품하는 회사인가 금강 어서 들어봤지 금강석 금강석 몰라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금강이 다이아몬드는 사실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1600년대까지만 해도 다이아몬드는 값어치가 별로 없었어요 유럽에서 연필 하나를 사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한 주머니로 줬다 켜요 진짜 그 당시 연필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산물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너무 단단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깎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공이 안 돼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강도가 너무 세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지금같이 이렇게 보석에 마치 최고위처럼 올라오는 거는 올라오는 거는 가공 기술이 생긴 뒤에 얘기예요 그전에는 개뿔도 아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금강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금강을 얘기할 때 다이아몬드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금강은 무슨 뜻이냐면 금 중에서 최고로 강한 이런 뜻이에요 금 중에서 최고로 강한 금이 강합니까? 금은 강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금합금 계열 이거나 고대 얘기예요 고대 얘기 청동기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금합금 계열이거나 안 그러면 철기 초기에 황철 황철이라는 게 있어요 노란철 쇠는 쇠인데 노란철이 있어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뭐 이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금강이라는 게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최고로 단단한 최고로 단단한 이런 뜻이거든요 단단한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아요 좋아 뭐 어떨까요 단단한 건 좋은 걸까요 무엇에도 깨지지 않는 아주 단단함 어때 내 의지가 금강같이 단단해 이렇게 그건 좋은가요 안 좋아 그래 단단하다는 의미는 단단하다는 의미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단단한 게 좋은 쪽에 쓰이면 단단한 게 좋은 거고 단단한 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날카로운 칼 이러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를 때는 좋은 거고 잘못해서 손 빅으면 그건 안 좋은 거고 거기에는 호불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날카로웠다는 개념이 있고 단단하다는 개념이 있는 거지 그죠 금강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지금 널리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금강경 하듯이 모든 것을 삿된 것들을 다 파괴하는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것 그런 지혜를 상징할 때 금강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의 최고의 지혜는 금강같은 그런 굳고 단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런 자잘한 것들을 다 물리쳐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함 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금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쓰일 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지옥도 금강으로 돼 있습니다 지옥이 불교는 경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읽으면 머릿속에 이렇게 구조가 다 만들어져요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가봤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진료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 싸고 있는 것이 금강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에는 화탕지옥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막 불이 나고 모든 걸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 태워버리면 지옥이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금강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위금강이라고 합니다 그걸 철위금강 철위금강 그래서 금강산 속에 지옥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옛날 기록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어요 원래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승불교로 대승불교로 오면 금강 반야처럼 금강 반야처럼 반야를 상징하는 게 금강이에요 지혜를 상징하는 게 금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은 좋은 이미지로 되고 금강산도 좋은 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금강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 금강산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아세요 원래 화엄경 보살 주처품이라는 데 보면 보살 주처품이라고 보면 어떤 보살이 어디에 산다라는 거를 쭉 기록해 놨어요 그 중에서 동북 쪽에 금강산이 있고 거기에 법기보살 단무갈 보살이 산다라고 경전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동북 쪽으로 보면 어디냐 우리나라쯤 안 되겠느냐 라고 해서 금강산이 되는 거예요 저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오는 원어는 인도에서 나오는 얘기라 화엄경에서 나오는 얘기라 우리나라 금강산 얘기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불교하고 그러니까 인도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먼 나라다 라고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금강산에서 나올 때는 금강이 좋은 긍정적 이미지로 쓰이는 겁니다 이 금강 역사 한번 봅시다 힘 좀 쓰게 생긴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재밌게 생겼네요 그죠 중국 중국 금강 역사 이건 적화 금강 중국에는 또 적화 금강 그 다음에 뭐 피수 금강 이래가지고 수화에다가 붙여서 불을 나타내는 금강은 빨간색 몸이 빨간색 물을 나타내는 금강은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물 불의 재앙이 이제 크니까 뭐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에는 이렇게 금강 역사들이 이렇게 있고 금강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옷을 벗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옷 벗고 있고 근육질로 돼 있는 게 금강 역사고 뒤쪽에는 사천왕입니다 사천왕은 옷을 다 입고 갑옷을 입고 있죠 벗고 있는 쪽이 셉니까 갑옷이 더 셉니까 누가 지위가 더 높을까요 그래 갑옷 입은 사람이 세겠지 높겠지 그죠 벗고 있는 계열 몸 이렇게 해가지고 벗고 있고 뭐 이렇게 식스팩 쭉쭉쭉쭉쭉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인식이 안 셉니다 그러니까 힘은 좋은데 직급이 낮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왕이나 귀족들이 옷 벗고 이렇게 막 힘쓰고 이러고 있겠어요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자꾸 젊은 사람들이 뭐 배에다가 뭐 식스팩을 만드네 뭐 어쩌고 어쩌고 거북이 배껍질 같은 이런 식의 그런 행태들을 하지만 사실 살을 보이는 거는 동아시아 문화에서 살을 보이는 거는 천한 겁니다 원래 원래 석굴암 예전에 예전에 처음 발견됐을 때 석굴암 사진이에요 여기서도 양쪽에 금강 역사가 있죠 지금 이렇게 한쪽은 입을 벌리고 있고 자세히 보면 한쪽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아금감 훈금강 이러는 겁니다 아 훈 이렇게 훈 그게 인도의 시작과 끝이에요 인도 알파벳의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시작과 끝을 내가 다 지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힘을 쓰는 게 자세가 이렇게 딱 역동적으로 이렇게 딱 한 번 해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딱 자세가 돼 있잖아요 그치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면 이제 미술사적으로는 과장된 몸짓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진짜 힘이 세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한쪽은 입 벌리고 있고 한쪽은 입 다물고 있고 막 한 번 쉘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그 다음에 허리에만 이렇게 딱 옷을 입고 위에는 나신 요포 눈도 우락부락하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눈이 딱 뒤집어져야 모든 것을 딱 주시한다는 거죠 딱 이렇게 졸린 눈 안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천왕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천왕문은 다음 시간에 또 하고 금강문 금강문과 금강역사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